오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렘에 도착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요셉은 머리를 둘 곳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숙박할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짐승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누추한 마구깐이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베들렘의 이 마구깐의 영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누추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주님이 왜 이렇게 비찬한 침상에 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우셨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럼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마구깐의 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예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평생도록 일꾼의 복장을 하고 다니셨고 어부들과 함께 하셨어요 비천한 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이었고 차감산이 그분의 유일한 침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다본 8장 20절 말씀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갈 시대인 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구의의 겸손으로 누워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시하셔서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이렇게 겸손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은혜의 강자여 축복의 사람으로 높여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구의에 누우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목자들이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서 가장 다정한 형제 같은 아주 친밀한 감정이 뜨겁게 막 올라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황제 옷을 입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동질감이나 매력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 되신 주님은 베들레헴 구의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자들이 겪는 고통, 슬픔, 염려 모든 일들을 친히 다 깨끗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하며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사람들과 사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한테 고통받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 못 쫓아요 이 손에 능력이 있다 내가 축사 능력 받았다 못 쫓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이를 벼라라 그러고 오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단아 불러가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확 바쁘게 뛰어오셔서 이놈 불러가 내 딸이야 내 자녀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그냥 준비해서 손포만 하지 역사는 오늘 이 말씀 받는 자에게 성녀님이 급하게 찾아가신다 그래서 받은 말씀 위에 여러분 심령에 기름 부시니까 와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 천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사람들과 사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누구 편? 그 소리를 안 해요 누구 편? 옳지? 전담량 편? 아멘 나가서 주님의 구의에 두셨다는 것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도 그분께 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요 두렵고 떨릴지도 모르지만 구의에 나갈 때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은요 군루고도 만질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어떤 질병이라도 안수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분의 영혼은 태양의 온 땅을 비추듯 모든 영혼에게 궁일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곤진진 여러분이요 그분께 나가십시오 상한 심령과 풀이 죽은 여러분이요 그분께 나갑시다 그분이 누우신 구유는 여러분이 아무리 만져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입을 맞추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의 구유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무료요 주님이 누우신 곳은 여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관이나 호텔을 가면 그곳에서 제공하는 숙박과 식사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낯선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한 집을 지정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두의 이름으로 접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집의 여행자들은 여행자들은 위한 방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짐승들을 위한 공간을 발현해서 물을 먹이거나 여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요 그 여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은 것입니다 무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전혀 값없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들자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설교라는데 와 이 찬송이 하늘에서부터 막 울려 퍼져 값없이 값없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아멘 마음을 새 책으로 막 닦아 놓고 나갈게요 빨아 점을 세수 좀 하고 목격 좀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그분을 믿는 것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에 주는 능력과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발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누우신 구유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곳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다는 이 사실에는 중요한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신비가 바로 짐승과 같이 제로 더럽히지고 욕망으로 타락하며 불순종과 상처로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고통받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마구간과 같이 더럽혀졌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크고 강한 팔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울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만 좀 있어봐 어디까지 했지?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만위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 나를 상처해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등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자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다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유는 너무도 더럽고 누추했지만 아기 예수가 계시는 동안에 그곳은 영광의 자리였어요 아기 예수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곳이 막 영광 그 구유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을 떠났을 때 그 구유는 다시 짐승들의 처소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도가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은요 빛에서 어둠으로 평강에서 불안과 염려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가장 거룩한 것들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재악과 욕망 불안과 염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삶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과하십시오 성령 받지 말고 복귀하라는 건 저주거든 성령이 떠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얼마나 심장이 터질 정도로 얼마나 사망한지 아세요? 근 40년을 설교했는데도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성령님을 붙여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멘 하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내 삶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과하십시오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은혜를 거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줘 없어서 나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네 네 복사하라고 훈련해요 더 간절해야 돼요 더 필 Gefühl 51편 12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옵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 성령을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십시오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도를 위한 공간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도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그 무엇 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영토라고 합니다 그 속에 불합량 것들이 전부 차지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할 공간이 없어 마음의 칠판에 보니까 세상 것으로 다 절었어 세상 계획 뭐 내가 이것도 다 주님이 그 공간에 그 칠판에 쓸 공간이 없어 마음의 영토에 이 불합량 것들로 꽉 차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도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신앙사를 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며 찬양해도 예배를 마친 후에 삶의 자리 돌아가면 그 안에는 주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요 물질을 위한 자리, 내 삶의 목적과 성공, 내 자녀를 위한 자리 남편과 아내, 가정을 위한 공간은 있지만 예수를 위한 공간은 없어요 회사 가서 일하는 공간, 사업하는 공간, 자기 일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제일 원하는 게 가서 편안하게 이벤트에서 편안하게 주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늦은 밤 요셉과 마리아가 머리를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를 둘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마음은 너무 작고 비천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머물러시던 구이도 너무 작고 비천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은 너무 더럽고 제가 가득하고 마귀소굴과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시던 구이도 짐승들의 먹이를 먹던 곳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내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까지 우리 과거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믿습니까 유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셨듯이 오늘 인만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만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태어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상처와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여러분을 친절한 팔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잘 들어봐요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픔과 상처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이들 얼마나 행복해요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공허감, 무력감, 부족한 사랑, 부족한 선, 부족한 은혜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기꺼이 머무실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오십시오 아멘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들을 위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위한 자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이 세상은 그 어떤 실만한 자리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 두려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물은 조미 먹고 녹이 슬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 드렸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